오늘 여호와의 재단을 수축하는 자, 여호와의 재단을 수축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얼굴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마스크로 가려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오늘은 주무셔도 깨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하다보면 이산화탄소 과다로 잠이 잘 온다 합니다. 그래도 제가 큰 목소리 내지 않고 깨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막 우시면서 저 멀리 계신 성도님들한테 손인사하는데 너무 감동적이에요. 오늘 본문은 많이 들어본 익숙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30절에 엘리아가 모든 백성을 향하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며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재단을 수축하되 이 30절의 말씀 가지고 오늘 제목을 여호와의 재단을 수축하는 자 수축에는 우리가 익숙한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움츠러드는 수축이고 하나는 다시 무너진 것을 다시 쌓는 수축입니다. 오늘 여기서는 엘리아가 다시 무너졌던 여호와의 재단을 쌓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오프라인으로 이 자리에 계시든지 아니면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들이시든지 모든 연동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수축된 자입니까? 아니면 수축하는 자입니까? 혹시 이 1년의 코로나 기간을 보내며 여러분의 신앙이 수축되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그 1년의 시간 동안도 여러분의 신앙은 여전히 자라고 있었습니까? 모두가 혹시 무너진 여호와의 재단을 수축하는 자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8장의 내용을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은 갈매산에서 엘리아와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대결하는 장면입니다. 이걸 850대 1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엘리아가 요구하는 건 850대 1로 싸우는 거였습니다. 근데 갈매산에 나온 건 누구만 나왔죠? 바알의 선지자 450명만 나왔습니다. 아합이 450명 바알의 선지자만 나왔던 거 왜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나오지 않았을까? 요거에 대한 해석은 분분합니다. 근데 전통적인 해석은 병법에서 가장 중요한 병법이 뭐죠? 36개? 알아서 도망갔거나 원래 바알과 아세라는 부부예요. 신화의 이야기를 보면 바알은 남자의 신이고 아세라는 여성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나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들은 나아오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도 보기도 합니다. 하여간 뭐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한 건 그래서 엘리야는 850대 1로 싸우기를 원했지만 갈매산에 나아온 건 바알 선지자 450명이라는 겁니다. 갈매산에 나아올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내리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가뭄에 시달리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아합에게 엘리야가 이야기했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3년 만에 딱 나타나니까 너무 열이 받잖아요. 읽진 않았지만 이 전에 20절부터 22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아합이 엘리야에게 그럽니다. 이스라엘을 진짜로 괴롭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아합입니까? 엘리야입니까? 22절에도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실 거니까 한번 대결해보자. 아침에 시작했습니다. 정오가 지나고 저녁이 다 될 때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저녁때에 엘리야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갈멜산에는요 두 개의 재단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쪽의 재단은 화려하고 깔끔한 복장을 입은 450명이 날뛰고 있었을 것이고 여러분 성경에 엘리야의 복장이 누구의 복장과 같습니까? 세례 요한의 복장과 같습니다. 남루한 낙타 털옷 입고 가죽 뒷뛰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파리하게 말라버린 아마 저는 바알의 선지자의 모습에 가깝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저는 조금 몸이 비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메뚜기와 석청만 먹었으니까 말랐을까요? 말랐을까요? 저도 그런 선지자의 영성을 굉장히 갖고 싶어합니다. 450명이 날뛰는 제사장 복장을 갇혀입고 화려한 재단 앞에서 예배하는 것과 낙타 털옷 입고 가죽 뒷뛰고 메뚜기와 석청만 먹은 혼자 남은 엘리야가 그때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 여러분 누구 말을 듣고 싶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아합과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교를 청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북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우상 숭배의 신전은 어디 있었습니까? 단과 베델에 있었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갈멜산이었을까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질문이 여러분의 삶에도 들 줄 압니다. 갈멜산에서 바라본 이스라엘 골짜기입니다. 넓은 평야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골짜기는 골짜기로도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평야라고도 이야기해요. 둘 다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갈멜산과 저쪽 상대편에 있는 다볼산 모래산 사이에 드넓은 평야예요. 여러분 성지술래 가보면 아시지만 갈멜산 꼭따기에서 이스라엘 넓은 평야를 보면 이스라엘 3대 평야 중에 하나가 어디입니까? 이 이스라엘 골짜기이자 이스라엘 평야예요. 다음 사진을 한번 보면 이 골짜기가 이렇게 생겼어요.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습니다. 갈멜산에서 저 기손강 저 흰색 저 평야에 여러분 단과 배들은요. 가물어도 가물은 티 날까요 안 날까요? 우상 숭배가 있고 단 가보시면 아시지만 한여름 건기에도 물이 콸콸콸 여기가 이스라엘 맞나 싶을 정도로 중동 최대의 수원지는 어디입니까? 단이에요. 북이스라엘 산당이 있던. 그런 데서 대교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요청을 합니까? 갈멜산에서 요청해요. 왜요? 이스라엘 평야를 보면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증거가 눈앞에 보여요? 보여요? 대답은 하셔도 괜찮은데. 네. 보이죠. 그래서 엘리아는 단과 배들 북이스라엘 산당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심을 보이는 게 아니라 3년 6개월 가뭄을 주신 하나님께서 다시 무엇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가를 가장 자세히 보여줄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갈멜산 꼭대기에서 그 이스라엘 평야를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너진 여호와의 재단 수축하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무너진 여호와의 재단을 수축할 수 있는가?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순종하는 자. 뭐 하는 자라고요? 순종하는 자가 무너진 여호와의 재단을 수축할 수 있습니다. 엘리아는 여호와가 요단강을 건너며 길갈에 쌓아놓았던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열두 재단을 쌓습니다. 이거는 갈멜산 무흐라카라고 엘리아 수도원 가면 그 재단 밑에 돌이 열두 개예요. 딱 보면. 여러분 열두 개 돌을 쌓으면 다듬지 않는 돌로 쌓기 때문에 재단이 클까요? 작을까요? 굉장히 작습니다. 소 한 마리 놓으면 소가 한 마리가 덮힐 정도로 작은 재단이에요. 왜? 돌을 몇 개밖에 못 쌓으니까 열두 개. 무흐라카라는 이 수도원은요. 아랍어로 히브리 말로 아니라 아랍어로 불이 내린 곳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니라 아랍사람들도 인정하는 곳이에요. 백성의 삶과 이반된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엘리아가 찾아갔을 때 5절에 보면 이 아합과 이세벨이 얼마나 탐욕적이었냐면 오늘 18장 5절에 보면 뭐 하다가 만나냐면 자기의 말과 노세를 살릴 물을 찾다가 만나요. 열두 돌의 그 초라한 돌 그리고 바알의 재단에서 아침부터 구경을 하는 거죠. 양쪽 재단에서 백성들이 구경났다고 한 7천명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이때 아침부터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응답하지 않은 바알과 아무 행동도 하지 않다가 이제 이야기하려는 엘리아 바알의 재단에서 실망을 맛본 7천명은 엘리아가 백성들에게 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 하니까 백성들이 가까이 옵니다. 백성들이 가까이 온 때부터 무너진 여호와의 재단을 다시 쌓습니다. 이것을 성경에 나중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아가 하나님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그때 무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 그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명 내가 너에게 보여줬잖아. 백성들이 모이는 일에 순종하였습니다.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있습니다. 한때는 바알이 참신인가 하나님이 참신인가 기웃기웃하던 그 사람들이 드디어 엘리아의 말에 하나님의 말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바알은 비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입니다. 여러분 모든 이방신들은 신상이 있습니다. 혹시 박물관이나 이런 데서 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바알은 이렇게 해서 여기에 번개를 들고 있는 신이 바알 신이에요. 비를 내리고 가물었던 땅에 풍요를 내리는 신이에요. 번개가 있다라는 건 불을 내릴 수 있어요? 있어요. 있다는 뜻입니다. 예배하는 모임에 순종하였고 재단 쌓을 때 또 순종하였어요. 모이라 하니까 순종했고 재단 쌓자 하니까 또 함께 엘리아가 쌌던 그 재단을 함께 쌓으며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가장 큰 순종은 뭔지 아십니까? 새로운 일에 순종하였습니다. 새로운 일에 순종. 재단을 쌓을 때 재단을 둘러 도랑을 파는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성경을 보면 없었어요. 율법에도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데 도랑을 얼마나 팔아요? 15리터가 들어갈 정도로 엄청 깊게 재단은 엄청 열두둘 이만큼 쌓아놓고 이만큼 재단은 이만큼 쌓아놓고 재단 주위를 더 큰 구덩이를 팔아요. 그리고 물을 부으래요. 몇 번을 부어요? 네 통을? 한 번 두 번 세 번 붓는다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몇 통을 부은 거예요? 열두 통을 부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도랑을 파는 일도 성경에 제사법에 나오지 않고 물을 부어드리는 제사도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때는요. 이 물을 부으라고 할 때는 3년 6개월 동안 뭐 할 때예요? 가물어서 먹고 죽을 물도 없을 수 이 물은요. 생명이에요. 생명. 단순한 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수도꼭지 타투고 지하수에서 우물 깃듯이 나오는 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산 꼭대기에 물이 어디 있습니까? 기손 시내도 말라버렸어요. 이스라엘 골짜기도 말라버렸어요. 그런데 열두 통의 물을 갖다 부으래요. 생명을 갖다 붓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지금 이런 것을 요구하신다면 너 이렇게도 예배 드려볼 수 있어. 이렇게 하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바로 사무실로 전화 올 거예요. 예배 왜 그렇게 드리냐고.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순종을 잘해서 그냥 어떻게 드리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지만 다른 교회들은요. 컴플레인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새로운 일을 합니다. 율법에도 나와 있지 않은 일을 해요. 도랑을 파고 물을 붓는 그런데 그 백성들이요. 그것에 순종해요. 여러분 순종이 무척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등장하잖아요. 32절부터 왜 이렇게 야곱과 이스라엘의 이야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야기가 등장을 할까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시리즈 할 때 수요의 뵙 때 그 히브리서에서 야곱을 뭐라고 표현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보면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했다. 야곱이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셉 만나러 갔고 요셉에게 채색을 찌워줬고 히브리서 저자는요 야곱을 딱 한 줄로 묘사하는데 뭘로 묘사해요?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했다라고 묘사해요. 이 업바꾼 손 문하세와 에브라임을 업바꾸지 않습니까? 야곱은요 끊임없이 자기 주장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형 속이기에도 능숙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다듬어지다 보니까 세상의 문화와 관습과 내 관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반응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손을 어긋맞어 축복하고 야곱은 죽습니다. 왜 히브리서 기자는 그 수많은 야곱의 일생 중에 그 이야기를 기록할까요? 그건 바로 누구의 뜻이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뜻 이었고 그 하나님의 뜻에 야곱은 드디어 말려내 자기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이야기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순응하고 순종하며 사십니까? 순종이 잡종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알 수 없습니다. 이 앞에 있는 목사의 말에 순종하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이 내 수십 년의 신앙의 관습을 바꿀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반응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의 순종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 열정이 무너졌던 우리의 다시 수축했던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있다면 다시 하나님이 쌓아가시는 수축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하지 않던 그 길도 수축할 수 있는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재단을 수축하는 자는요. 뭐하는 자예요? 기도하는 자예요. 오늘 오프라인 예배 드리니까 오랜만에 설교하니 제 설교가 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는 자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어요. 오늘 성경은요. 분명히 뭐라고 선포하냐면 36절에 뭐라고 그래요? 저녁 소재 드릴 때 원래 저녁 소재는 드려야 돼요? 드려야 돼요? 드려야 돼요. 이스라엘은 매일에 예배가 있었어요. 아침 소재가 있고 저녁 소재가 있어요. 아침 소재는 언제 드리냐면 지금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면 오전 6시와 9시 사이에 드리는 시간을 아침 소재라고 그랬고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땅거미가 질 때쯤 드리는 예배를 저녁 소재 여기서 하나가 더 끼면 정오가 끼면서 다니엘은 그럼 언제 드렸을까요? 아침 소재 드릴 때와 저녁 소재 드릴 때 기도했고 또 한 번 언제요? 한낮에 가장 가운데인 정오에 기도한 게 그래서 이제 세 번 기도하는 것이고 이 저녁 소재 드릴 때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운명하시죠 그리고 이 제 9시에 저녁 소재 드릴 때 어둠이 짙어갈 때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도 환상을 보고 베드로를 초청하게 됩니다 원래 예배가 드려져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저녁 소재를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아가 그 무너진 저녁 소재의 예배의 시간을 회복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다라는 것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몇 주 진행되다 보니까 수요일 날 7시에 딱 되면 제가 지난주에 1회 제가 찍었거든요 7시 딱 되고 1회 딱 찍으니까 되게 기쁘더라고요 근데 10분 후에 다시 새로고침 했는데도 몇 분 많이 안 보시더라고요 아마 지금 한 이 정도 인원이 보신 것 같은데 물론 무시로 기도하는 것 매우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내가 약속한 그 시간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이 기다려주셨어요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가만히 침묵하시다가 드디어 원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예배를 받기로 작정하십니다 아침부터 정오를 지나 오늘 성경을 보면 아침부터 정오를 지나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바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몸에 자해를 합니다 피가 절철 흐르지만 하나님은 바알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바알은 번개의 신인데 풍요의 신인데 그 번개로 땅 치면 될 것 같은데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너희 신이 자나보다 여러분 지금 이 저녁 소재 드릴 때는 또 한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캄캄한 어두움이 드리워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대낮이 아닙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좋은 성화 없나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막 돌이 스무 개 이상 쌓여있고 막 낮에 불이 임하는 것 같고 캄캄한 저녁에 저녁 그 땅거미가 드리울 쯤에 지중해의 해가 뉘엿뉘엿 질 즈음에 사람들이 나아와 기도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제목을 정해놓고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물론 기도의 제목이 다 있을 줄 압니다 기도의 제목 없는 분 없죠 가끔 신방 가면 저는 너무 평안해서 목사님 기도의 제목이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기도를 너무 많이 하거나 기도를 아예 안해서 기도의 제목을 발견하지 못하는 분 중에 하나 36절과 3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제가 지금 36절 37절 엘리야의 기도를 읽었지만 1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엘리야는요 짧지만 정확한 자신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중언부언 하지 않고 여러분의 기도가 정리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확한 제목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리야는요 딱 세 가지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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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제목 가운데도 이것이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예배의 자리와 현장에서 하나님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으로 드러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엘리야는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이 자리에 왔다라는 그 억울함을 푸는 듯한 기도도 누구와 합니까 하나님과 해야 합니다 내 억울함은 옆에 있는 권사님과 집사님이 풀어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그 기도를 풀어주십니다 뭐하는 자에게요? 기도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재단이 수축되어지며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시는 분이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분은 반드시 응답도 준비케 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기도라도 해야지가 아니라 기도밖에 능력이 없기에 우리는 엎드립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재단을 수축하는 자 첫 번째는 어떤 자가 여호와의 재단을 수축한다고요? 순종하는 자 두 번째는 어떤 자요?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승리를 경험하는 자 불 꺼진 재단은 황폐하고 아무런 응답도 나타나지 않는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전역이 되어버렸습니다 내리는 불로 붙어버렸습니다 세상의 불은 밑에서 떼어 위에서 떼어 밑에서 떼지만 하나님이 임하시는 불은 위에서 내립니다 세상의 방법과 다릅니다 이 불은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증거인 불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다시 생명을 줄 생명의 불이고 그 모든 사람에게 신앙의 고백을 이끌어내는 믿음의 불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유일한 승리자임을 경험하게 하는 불입니다 모든 백성이 오늘 성경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불을 보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 싫어다 교회가 핍박을 받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비판과 지탄에 가려질 만큼 작은 분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셨다 백성들이 그 불을 고백하고 승리를 맛보았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패배하는 것 같고 지는 것 같지만 다시 여러분의 입술로 하여금 신앙 고백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도 또한 고백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450명 바알의 선지자들을 숙청시킵니다 3년 6개월 동안 가뭄을 일으킨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아합입니다 어두워졌어요 기손 시내로 이 450명을 데리고 가서 죽여버려요 그럼 엘리야 혼자 갔을까요 7천명이 같이 갔을까요 성경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7천명이 같이 갔을까요 갈매산을 올라올 때랑 갈매산을 내려갈 때 기손 시내를 가서 바알의 그 450명의 선지자를 죽이고 다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더라 신앙 고백할 때는 다른 겁니다 마치 변화산을 오를 때와 내려갈 때 제자들의 신앙이 달라진 것처럼 여러분 온라인으로 들이시든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이든 이 예배를 드리는 전과 후는 달라야 합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재단을 수축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승리를 맛보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백성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속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너졌던 우리의 재단이 다시 수축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자 기도하는 자 승리를 경험하는 자 바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재단을 수축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